아양교역 스테이션 아양교역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하모동 아양내거리에 있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전철역이자 대구국제공항 방면 지하철역이다. 금호강 하저터널로 동촌역과 연결된다. 인근에 아양교 및 효목시장이 있으며 금호강을 지하로 건너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1호선의 역들 중 두 번째로 깊다. 대구국제공항 이용시 2역에서 하차하라는 안내방송을 하며 2017년 3월 1일에 영명도 아양교역으로 변경되었다. 대구국제공항은 아양교역에서 1.34km 떨어져 있으며 101번 401번 801번 802번 등으로 환승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. 서라명곡 방면으로 다음역이 동구청역이나 동구청역은 영명과 달리 동구청과 조금 떨어져 있으며 오히려 2역의 1번 출구에서 더 가깝다. 2009년 3월 13일 4번 출구 앞에 엘리베이터가 신설되었다. 아양교역 앞 아양내거리에서 망우당 공원이 아양교를 건너가면 나오는 사거리에서 대구국제공항 80아파트 공항시장 동촌구길이 연계되며 동촌신길이 복계도로인 관계로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은 동촌구길로 들어간다. 2면 2선에 상대식 승강장이 있는 지하역이며 승강장 벽면 색상은 보라색이다. 이 역은 반대방향으로 횡단이 불가능한 역이다.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